Q. 랩스의 개인 화보 촬영 Q. 랩스의 개인 화보 촬영 네, 오늘은 랩스 개인 화보 촬영입니다. 제가 퍼스트 룩 이후로 개인 화보 촬영을 처음 해보는데 뭔가 되게 오랜만이어서 너무 설레기도 하고 너무 기대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다양한 의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. 근데 대부분 조금 블랙 앤 화이트 약간 시크한 무드로 가기로 해가지고 조금 성숙함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하게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중 다섯 착인데 다 다양하게 잘 찍어볼게요. 2-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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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-1 2-1 랩스 1호로 커버를 하게 된 모델 그리고 세븐틴의 조슈아입니다. 드디어 촬영이 끝났는데 촬영을 지금까지 해본 결과 사진이 아주 굉장히 제가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느낌들을 많이 오늘 화보촬영을 통해서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기럽분들 많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진짜 오랜만에 하는 화보촬영이어서 많이 긴장되고 근데 뒤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편해지고 그런 게 영상에 담겼을 거예요. 아마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많이 많이 찍어봐서 더 많이 들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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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